제가 체크하지 않은 것은 다 버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. 우선 77페이지는 두 개만 암기라 싶시다. 은우는 양과로 2번, 형식과 3번,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. 양과로 2번과 3번만 외우시면 됩니다. 은우의 형식을 흥랑펜, 음성 또는 말소리라 부르고 하면 슥슥 문지르시고요. 은우의 내용을 의미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이 페이지는 그것만 외우셔서 밑에 문제 있죠? 문제의 답만 맞출 수 있으면 이 페이지의 정리는 다 됐습니다. 제가 체크하지 않은 것은 다 버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. 날개에 있는 내용들 다 버리셔도 된다는 것입니다. 자, 정략해. 은우는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. 은우의 내용을 의미라 부르고 은우의 형식을 음성 또는 말소리라고 부른다. 됐죠? 테스트는 끝났고요. 예수님의 내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.